알핀 우리 원주민 성도 아이 인데요 이름이 알핀 이에요 아침에 먹는데 밥하고 물 이게 전부다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먹을 건 없는데 젓가락을 두 개나 갖고 먹네요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한국 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 복 많이 받았죠 아이들로 보면 아프리카 이런 것도 난민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여기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런 거 먹고 자랍니다 추우니까 여기 불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형들들이 저의 아침 준다고 지금 바나나 바나나 튀기고 있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싱꽁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으로 치면 고구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달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해서 또 온주민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아멘 알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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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